어린이집과 학교, 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결핵에 걸리면 즉시 업무를 중단해야 하고, 이를 어기면 최대 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으로 식당뿐 아니라 병원과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항공기 등 집단생활시설에서도 근로자가 결핵에 걸리면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.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시설 책임자에게 결핵의 전파 방지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.